환국, 배달, 조선, 부여, 고구려. 우리나라의 국호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광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열린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서는 환단고기 삼성기 광자가 열려 한민족의 광명정신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환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을 얘기하고요. 단이라는 것은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데 환단고기라는 것은 천지의 광명을 인간이 체험하고 천지와 하나 되어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올드스토리, 옛 이야기가 환단고기가 되겠습니다. 삼성기상의 첫 구절이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자로 이 글이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에 대한 인식, 주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역사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족의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제가 이것을 열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창세 역사는 환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서양 역사의 뿌리는 환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환이라는 것이 밝을 환자입니다. 이게 중국의 한자하고 별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의 환하다. 이런 밝을 환자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환이라는 것은 이 천지의 광명 속에서 동방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환자를 한번 써보면 환이라는 것이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동방에서 목이라는 것은 동방을 나타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동방에서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자를 파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국이라는 것은 환이 밝을 환자니까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 환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의 광명을 회복을 해가지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하던 인류의 황금시대가 환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시간대라는 것은 원시시대로써 돌을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데 몇 천년, 구석기, 신석기 아주 미개했던 그러한 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천지의 광명과 하나 되어가지고 자연과 하나 되어가지고 평화롭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던 인류의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환국이 되겠습니다. 환국본기를 보면 시에 인계자호위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부 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모든 사람이 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환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광명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본성이 환이에요. 광명이에요. 삼신오제분기를 보면 대시의 상하 사방이 즉 미견 암흑하고 고왕급 내에 지일 광명이려라. 대시의 태초에 상하 사방 상하와 동서남북이 일찍이 암흑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예가고 이제움에 시간이 흘러가며 단지 하나의 광명뿐이었다. 이것은 대우주의 본성이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를 통치하고 주제하시는 하느님의 본성 상제님의 본성도 광명입니다. 역시 삼신오제분기를 보면 삼신이 항시에 대방광명하시며 삼신상제님께서 항상 큰 광명을 바라고 계셨다. 하느님의 본성이 광명이에요. 불교에서는 법신부를 대일여래라고 얘기하는데 대일여래, 그 법신부린 대일여래의 본성도 광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도 광명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마음의 광명을 연다는 것은 천지자연과 하나 되고 상제님과 사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광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과 인생의 근극의 주제이며 삶의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에서도 마음의 바탕을 광명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학의 첫 부절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인간의 마음 속에 밝은 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 육아의 명명덕이라든가 불가에서는 이 마음자리를 아주 사무치게 밝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무치게 밝은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 견성, 명심견성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가에서도 허실생백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텅 빈 마음자리가 환하게 밝아온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해서 경지에 올라가면 마음 속에서 광명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도가에서도 허실생백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도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빛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에서도 근극적으로 마음의 광명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결론, 수행의 결론도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근극적인 목적 그리고 어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근극 목표도 이 지상에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목적은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홉 개의 국호가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환국이라는 것은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이라는 것은 박달, 밝은 땅,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배달국, 조선, 조일선명 아침의 태양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 부여, 아침의 광명이 환하게 밝아오는 나라 부여, 고구려,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나는 나라 대진국, 진이라는 게 동방진자예요. 큰 태양이 동방에서 떠오르는 나라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 대한민국 지금 한이라는 것도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호가 아홉 번 바뀌었는데 그 아홉 번이 전부 광명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목적이 이 광명한 세상을 이 지상에 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증산도의 목적도 원시 반본에서 광명한 가을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을은 색깔로 따지면 백색이에요. 백색. 우리가 동방은 청색, 남방은 적색, 가을은 백색이거든요. 가을 세상을 연다는 것은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9번에 그냥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했는데요. 우주의 본성도 광명이오. 하느님의 본성도 광명이오. 인간의 본성도 광명이며 각 인간의 목적도 광명을 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목적도 광명을 여는 것이고 종교의 목적도 광명을 여는 것 수행의 목적, 우주의 목적, 역사의 목적 하느님의 근극의 목적이 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단고기의 주제어, 결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